그럼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적의 기적이도 하여 주옵기를 바라보내며 아멘 놀란 은혜와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평화적인 통일이 와서 남북한의 맘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놀란 은혜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한 분도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앉은 분도 일어나세요 이제 마지막 기도니까 한국교회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집분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짓밟히고 세상은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덕분을 밝히고 이제는 양심의 덕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저 연합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 주여부를 짓고 이번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 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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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다 내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일치후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전의 3일 전에 이와 같이 한기총과 한교연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치를 관룡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사랑하시켜 주옵소서 듣더니 모든 교회마다 하여 그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하여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기를 바르고 나며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균형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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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태국길을 흔들리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1절을 두 번 심차게 부르겠습니다 시작해 반주 없어요? 반주 없어요? 하나님 주신 봉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이 동산에 할 일마다 사망의 일뿐을 부르네 어디가 내일 가려고 그 누가 내 맘을 갈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방산 위에 하나님 명령을 받으시니 반도 광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이 동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동산에 일하러 가세 영영 받았으니 한도 항상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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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지혜용 총무님 환고해 주시겠습니다 3월 1일 만세운동 구욱 기도회를 공동교체한 한기총과 한교연 대표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방송해 주신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준 높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높은 기독교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3.1절 기도행사이며 여기에 참석한 타종파나 타단체와는 보관한 기독교 순수의 집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길자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이 기구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하위로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3.1 만세운동 구국기도회 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귀한 집회를 준비한 준비위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북한 동포들 위해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기독교 청년합회와 한교연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신 목사님들여서 다 같이 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주가 꿈을 떠났고 이제 목사님들 계획하시는 동안 아, 그냥 두 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된 이상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로 남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 안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우리 딸을 위해 남다란 hvert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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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аш 생роб 탕일 상MIN원 정답 Your 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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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때도 있으드리고, 슬픈데도 기도하세. 범상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유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유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유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유야 살피고 있으드로, 자유의 Prepared tombe 빌라 means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유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유야, 아멘! 예수님, ariseraits, haircut, poverty, 평가, も star insan, 한글자막 by 박진희 여러분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 검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백가지 질문을 하여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 직장과 기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 지도자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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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도 지하철에서 아직 못 올라오신 분들이 계신데 종로통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 뒤로 돌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돌아 해서 저 종각적으로 열 발자식 10보식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Vladimir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도 또 거리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집회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다칩니다 저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란히 간격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종로통으로 전부 이동하세요 나란히 밀려지는 분들 종로통이 텅텅 피해 있고 저기도 스크린과 스피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압사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저는 종로통으로 이동 안전자리에서 지금 앞을 보시는 분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앞으로 간 저는 하나 둘 셋 넷 구호를 외칩니다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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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은 이쪽 공간을 채워주세요 무대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 이쪽 공간을 채워주시고 종로통이 텅 비해 있습니다 저는 이동합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행진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란히 이 정도 공간을 반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저 자리 때문에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힘내라고 에리카문이 파페라가스 에리카문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하나 선사하겠습니다 에리카문을 모시겠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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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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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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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from themu will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l G profit product of a any available service rate crowd 지금 제 뒤에 깃발 들고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위기에 처하는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도처에서 500여 명 목사님들이 구국 결사단을 교직하였습니다 대표님은 목사님들이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3.1절에 대한문 태극기 집회 본 행사에 태극기 만세운 통의 뜻을 고치하고 태극기 집회에 동참해서 단행문에 앞장선인 기독교 성직자 구국 결사대가 대가 참여 준비가 됐습니다 전국을 비롯해서 국내 해외까지 참여의 뜻을 밝혀주신 목사님들과 성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을 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운동 선봉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장론인 본사님 집사님들의 참여 모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 되시는 전국 국내 해외 대표 되시는 목사님들과 대표자님들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선언문과 취지분을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고 만세 삼청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독교 정신에서 예전 계기 중에서인 총회자이신 진택중 목사님 나오셔서 3.1절의 기독정신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올리시겠습니다 3.1절 기독교 정신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3.1절은 민족대표 33인이 계획한 전국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자주 독립을 위한 평화적인 만세 운동을 펼친 3.1운동은 이후에 많은 독립세력의 무태가 되어 독립운동의 자유성을 갖게 만든 총련단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매년 3.1절을 기념하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안창호 선생님은 3.1절 기둥 속에서 1.1일의 최대 문제는 이 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 날을 영원영원히 유효하게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3.1절이 어떤 의미였는가 애 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만세를 잇힌 수많은 조장들의 숭고한 정신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정부는 1949년 3.1절을 북경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혹한 식민통치 아래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불의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지름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으로 하여금 절망을 모르는 민족으로 살아난 게 아닌 힘이 바로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3.1운동은 그런 교회에 영당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름교 신앙이 민족운동의 형태로 발라되었습니다 3.1운동은 19년 3월 1일 독립선언사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팀으로서 그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계 인사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 3.1운동의 준비 단계와 그 전쟁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써 당일 독립만세운동은 당일 독립만세운동은 서울을 비롯해서 경영, 순천, 원산, 우주, 전국 12개의 곳에서 모든 교회에 되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은 3월 4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파급되었고 이 단계를 3.1운동의 멍품민적 행정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3.1절 독립만세운동이 대한민국을 국권이 지킨 한국결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이로노서의 역사적인 태극기 행정을 통한 승리의 함성과 행동이었음을 각인함과 동시에 그 뜻을 포항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킨 역사적 선물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1운동 당시 이 일제 만행과 상대에 항거한 애국 자도독립의 기독교 신앙의 태극기 항거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항거는 총북자익 세력과의 단호한 투쟁과 피 흘리는 순교적 각오를 다짐하는 결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며 국내의 전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 정신을 기르면서 대한민국을 거꾸로 무너뜨리라는 세력과의 강력한 투쟁적 태극기 심대가 전쟁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세!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네! 한국 기독교 성직자 구구결사대 1동 이종탭 목사님 이어서 사장고백 한국 기독교 활전 예배의 이종탭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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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토아 오늘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고해사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주를 삼창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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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성경님께서 받으셔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의 한국 기도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과 한국 안에 계신 모든 성도와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온 정신을 바치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5천년 역사 속에서 몇 년이 흘렸던 호익인간 이와생의 경천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독교 정신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자유를 보장하는 놀라운 대한민국의 법치국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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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단체들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대한민국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바치는 3.1 정신과 3.1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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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큰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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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순서에 의해서 구국결사대회 선언문을 이스라엘 연구소장님으로 수고하시던 이유로 목사님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애국 시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며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나설 것이다 손을 들고 외칠 때 여러분 함께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구국결사대회 결성 선언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를 준수하고 국가 수호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한국 교회와 선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앞장서 왔으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새벽마다 공사예배에서 빠짐없이 기도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으며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사회 안정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한 기도에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했다 개인의 개인중심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김인현 3.1 독립선언 98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불길같이 일으키는 기하로 삼기를 결정한다 북한의 핵위험은 물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 고조와 최순실 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시도들을 통해서 국민을 불안케하고 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하루가 멀게 확대되고 있는 남국 상황이다 이 같은 사안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한국교회와 선도들이 대통령과 국가수호와 사회 안정을 위해 1천만 선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가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한 기독교 성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한국기독교 성직자 후국결사대를 결승해 나아가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온 국가수호와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갚는 한국기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은 물론 애국적 결단에 따른 적극적 부국행동에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교적 각오를 맹세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에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십자가 군명이 되어 고국행동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내의 전역에서 고국 집회를 통한 애국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온 애국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한 공산세력들과 그의 동조하고 초종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며 그에 따른 필사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국 결사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조직하에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전 박근혜 대통령 단에게 단어히 반대하며 적법한 민주적 법치주의 구현과 바른 정치 구조 확립 및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국정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천만 선거들과 함께 기독교 구국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나설 것이다 한국 기독교 승직자 구국 결사대 일동 이제 순서에 의해서 사단법인 대한예수 장노위원 앞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조성원 목사님 만세 감창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3.1정신 개승하자 하면 끝에 개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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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3.1정신 개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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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분 동안입니다 만세 감창 진력을 다해서 우리 한번 높이 200년 전에 만세를 부른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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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애국시민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fala 탑 Insert 춤 yield Paige 구수 구수 clichame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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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